다우존스 2.21% 상승 나스닥 0.77% 상승 반도체 지수도 1.47% 상승 했습니다 S&P500은 3천을 돌파했다 장기 편성까지 돌파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시장에서 전해주고 있구요 미국의 50개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재했던 조치들 슬슬 풀어나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다시 코로나 이전에 상황까지로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과의 마찰이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로 조금 거칠 그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중국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콩 국가 보안법을 제정해서 홍콩에 대한 시위라든지 이런 걸 틀어막을려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중국도 빠졌고 홍콩도 상당히 큰 폭으로 5% 이상 빠졌었는데 추가하라 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복도 하겠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겨우 끌어올렸던 미국 주가 다시 휘청이 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략적으로 다른 걸 다 차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재선을 당선하기 위한 자신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추가로 강하게 좀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일단 예측인데요 그것은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여기 박스권 비교적 박스권 이루던 부분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이틀 연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나스닥도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반도치 수도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 다 1% 이상 상승했는데요 EU 집행위원회에서 7500억 유로 한화로 환산하자면 1020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EU 집행위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EU 회원국들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겠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유럽권도 상당히 전일 강세해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2030까지 강하게 올라온 코스피이고요 전일 0.07% 보압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62% 하락한 724포인트 인데요 기관외국인이 상당히 강한 매도 해주는 상황 특히 외국인이 거의 3천억 규모대로 코스피 코스닥 매도해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전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앤드 NHN 한국사이버 결제와 같은 기존의 주도주 군들을 차익실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시간대 때문에 등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 빠진게 보이시죠 그리고 한국사이버 결제 KG 이니시스 이런 쪽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 쪽으로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반면에 기존에 이틀 연속으로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 조선주가 카타르발 LNG선 수주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조선주가 연이어서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건설주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죠 기존의 언택트 관련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온라인 결제 관련 초강세를 보였다면 이제 차익실현이 슬슬 나고 있다 2차전지도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왔어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등등등 2차전지 종목 군들도 전혀 제법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삼성전자 5만원을 점처럼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이루고 있는 상황 이것은 하웨이 발 제재 조치로 인한 눈치보기 반도체 수출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눈치보기와도 무관하진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닭특게인은 삼성전자와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양호한 흐름이고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락수세 다 전환 돌려내고 난 이후에 탄탄하게 받쳐놓은 상황이니까 기관에 쌍거리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사자마자 올라갔었는데 뭐 매수 가인근 정도로 그냥 마무리 됐습니다만 돌아 돌아간다 이겁니다 이제 경제 재개되고 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전략적 제휴 이런 부분도 이슈가 있고요 이제 현대차도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상황 물론 아직까지 공장 셧다운 돼있는 부분 일부 추가로 해야 된다 라는 뉴스들도 나옵니다만 이제는 한번 매수해볼 만한 충분한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자 뒤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도전피존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매수의견 드렸거든요 삼성전자를 저같으면 삼성전자를 던지고 도전피존으로 들어가겠다 퍼펙트 그죠 강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한번 챙겨 먹고 다시 추가 재매수 추가 상승 입니다 양호 도전피존으로는 기업간의 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회계 프로그램 등등등 언택트 업무 재택근무와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으니깐요 도전피존으로는 계속 관심 가지겠습니다 기간 매수세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하나 아쉬운거는 여러분들이 셀틴헬스케어의 블록딜 소식을 어저께 접했을겁니다 셀틴헬스케어 닥터케인은 10만원에서 밀릴때 1.5% 이상 상승중일 때 매도견 드렸고 자 여기서도 물량청산 의견 계속 드렸습니다 20일 이탈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힘 떨어졌다 10만원은 넘사백인가 이런 방송도 올려놨죠 셀틴헬스케어 주가 추가하락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 에코티 파트너스 에서 400만주 블록딜 수요예측하겠다 3,500억 규모고요 블록딜 시행하고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1.8% 지분 뺏기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셀티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티리온도 지지부진한 박스권이니까 힘 떨어지는거 보고 셀티리온도 다 차이 실현했거든요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갇혀있는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도전 비즈온이라든지 자 오텍도 있습니다 오텍도 11% 올라가고 난 이후에 비교적 전일은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오래선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기관에 매수소가 있습니다 캐리어 캐리어 에어컨 회사거든요 자 건물 전체 안에 요새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을 정해놓고 그게 맞춰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날씨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은 좀 덜 한 것 같습니다만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차가 나중에 파킹해놓은 차를 보면 늘었거든요 차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여름철에는 한번쯤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텍도 보여줍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금 상당히 박스권에서 셀트리온은 지지부진한 모습 20일 만약에 이탈한다면 마찬가지로 20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셀트리온 전이 강하게 매도 나왔죠 4% 이상 셀트리온 하락하고 추가 하락도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좀 기다렸다가 60일 인근까지 만약에 해쳐진다든지 하면 그때쯤 세일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되겠죠 강하게 강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틈을 타서 기존에 펀드들 많이 차익실현 하고 나간다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고점 부위에서 그나마 비교적 양원 흐름입니다만 신규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워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21리탈 한다면 차익실현 해나가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장세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 듯하나 결코 쉬운 장세가 아닙니다 장 중간중간에 엄청난 흔들림도 나오고 있고요 좀처럼 외국인이 사주고 있지 않는 모습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대규모 코스닥에서도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상황 자 핵심은 뭔가 하면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덥석 잡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죠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돌파하는 구간에서 잘 매수를 했었어야 되지 뒤늦게 많이 오른 고점 부위에서 사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내지는 진단키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시젠과 같은 종목도 상한가 이후에 만약에 덥석 따라갔다면 사자마자 진폭이 8% 플러스에서 8% 마이너스 여기뿐만 아니라 14만원권에서 10만원권 인근까지도 빠지니까 30%에서 그냥 3일 만에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고점에서 잘못 따라가는 우를 범하면 되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직전 상황에 이렇게 고점 직전 고점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여기 부위를 간과하면 되지 않는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직전 고점 부위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차익실현 잘해야 되죠 셀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0만원 인근이 직전 고점 부위거든요 밀리면 차익실현 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냐 말로만 하지 않았고 실제로 유료 채팅방에서 리딩했던 그런 상황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닥터K 유료현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포인트 하나하나 저런 포인트 하나하나만 잘 여러분들께 제시한 것 잘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코치로서 역할 잘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여기 일주일 전이라고 딱 돼있죠 빠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1.4% 그러니까 올랐을 때 여기서부터 정고점에서 밀리면 별로인상 잘 챙기면서 가세요 10만원에 매도했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던지고 도전 비전 매수하고 코텍 미세먼지 때문에 덥다 매수하게 여기서 11%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도전 비전 삼성전자는 못가고 피시비시려 하는데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6%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으니깐요 한번 잘 참고해보시고요 방송 안내해보면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 걸려져 있죠 카톡 카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한번 들어가서 수익율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에 아침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같이 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재개장된 미국 선물상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08% 일단 추가 상승 소폭 나스닥은 약보합입니다 0.03% 하락 출발했습니다 크루도일 유가는요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으니 유가에 대한 우려도 이제 많이 불식된 그런 상황이니까 코로나에 대한 우려 경제재개 조짐으로 많이 불식 그 다음에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 많이 불식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다면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날선 다툼만 남아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크게 미국이 초광수를 던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만약에 여기 S&P500이 돌파했듯이 우리나라도 2030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때 필요조건은 뭐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같이 강한 쌍그리 몇세 몇세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하는 하루 한번 기대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닥튀키였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